대전시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조직 개편을 시행합니다. 시는 이번 개편에서 일자리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과와 지역 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과를 신설합니다. 또 침해 국가 책임제와 도시 재생 정책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 담당과 뉴딜 사업 담당 등 주요 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소방 등 현장 부족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